풀책! 오오! 고픈다리에 생방송을 pł로 출책하고 싶다는 우리 화요이님의 마음이 잘 전해지는 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뭔 선이에요. 뭔 선이에요? 아이, 안 숨기셔도 돼요. 일단 안 계시기 때문에 스트라리가 한번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읔 옆에는 피읔 피의실까요? 몰라요. 몰라요. 쿼터한테 물어볼게요. 쿼터한테. 자, B 대 B. 순수 B였으면 좋겠다. 내가 연습한 번도 못했는데. 저는 F입니다. 괜찮아요. 연습 좀만 하시면 돼요. 가장 낮기 때문이죠. 검은콩리 출체 감사합니다. 좋아, 안녕하세여. 자, 봤지? 이게 내 실력이야. 나 실력 별로 형편없죠. 형편없으니까. 봐줘. 아이고, 이게 아닌데. 아아. 망했어. 이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니야. 실력이 형편없으니까. 그럼 봐달라니까. 진짜 싫겠어. 하지만. 이게 바로 미필적 고의.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만이 나왔죠. 좋아. 운 좋게 이겼구만. 하지만 네가 부활할 게 있기에 너를 끝을 내보려고 한다. 오늘은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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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어, 진짜요? 골키나리가 B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 그래도 실력은 B에서 통한다. 라는 그런 게 확조리죠. 네, 확조리입니다. 아, 이게 아닌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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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 아닌데. 아, 아니야.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충분히 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들. 다른 무한한 가능성을 지내고 계세요. 이 얼마나 골키나리가 좋은 말만 해줍니까. 칭찬은 올해도 춤추게 한다. 라는 극땜이 있지 않습니까? 야, 질 것 같지? 난 절대 안 줘, 인마. 왜냐고? 골키나리니까! 난 절대 안 줘. 난 절대 안 줘. 절대 안 줘. 나 이거 극복한다. 나 이거 극복한다. 좀만 기다려라. 극복한다. 극복하러 간다. 극복하러 갑니다. 극복하러 갑니다. 극복하러 간다고, 이 자식아! 야, 진정한 B의 실력이다. 좋아. 난 너를 기다리고 있어. 이게 어떻게 살았지? 라는 생각을 듣고 와. 중이나리. 중이나리라니요. 뭔 소리예요. 중이나리라니. 어머, 어머.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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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예속게 들어오는데. 하지만 골키나리한테는 안 된다는 사실. 그런 게 통할 만한 골키나리가 아니었나요? 예전엔 통했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통하지 않는다고. 자라. 아, 이것도 역전패 나오면 안 되는데. 이대로 무난하게 승리해야 되는데. 안 통해요. 안 통해요. 봐봐요. 안 통하잖아요. 안 통하니까 도티나리가 이겼잖아요. 점점 피는 빨라지고 있죠. 처음에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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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되지 않는 한은 괜찮은데. 판단. 역시 초반 판단형은 좋아. 자, 우아. 오우. 아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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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팠다고 인마. 아팠기를 인마. 오, 근데 아까전이야 실력이 영딱판이죠. 아니, 괜히했다. 아, 괜히 바꿨다. 아니, 잠깐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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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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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죽는줄 알았다 우와 죽는줄 알았다 우와 진짜 죽는줄 알았어 이걸 타라 나는 이제 그게 됐겠지 멘붕이 왔겠지 아니 이걸 탄다고 말도 안돼 라는 생각이 들거야 하지만 곧기나리야 곧기나리야 방심만 하지 않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대야 방심만 하지마 곧기나리야 이게 바로 곧기나리야 피지컬 피지컬 좋아 피지컬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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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 호주님 구아! 안녕하세요 네 봤쟈오오 릴게임 피지컬지 노피지 아 뭐하셨는데요 광고 아니 왜? 왜요? 회원님 왜 갑자기 제가 밉다고 그래요 아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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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런 이제 커스텀 만들어볼까요? 자 들어오실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는데 어! 나 세면붙었다 아 원신 같이 해도 된다면 거절당했다 거절당한건가요? 네 더 들어오실 분 안계시면 일단 시작 한번 할게요 언제 언제 하셨는데요? 오늘 하셨어요? 오늘 잠깐 개인 그거 하느냐고 못받았을 수도 있어 아 그렇구나 뜬거 못봤는데 어머 오쯔나리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다니 어머 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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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6시 30분? 나 6시 30분에 접속도 못했는데 제가 퇴근하고 집에 온 시간이 아 집에 오자마자 바로 원신을 키긴 켰구나 아니야 원신을 키긴 켰어요 키고 나서 씻었지 네 원신을 키고 나서 씻긴 씻었어요 네 그러니까 못받았을 수도 있어 원신을 키고 씻었거든 네 그 다음에 밥 먹고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나서 그 오늘의 퀘스트 4개 4개 클리어하고 어휴 어휴 뭐야 어 우리 게스트님께서 아 여기 뉴비들을 지켜야 돼 하면서 네 보통은 반대 아닌가 그런데 접속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가지고 일단 접속하고 자 포인트 만들어놨으니까 포인트를 쓰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빌드 가야 되는데 이 빌드가 아닌데 됐다 빌드 완성 좀만 더 완성시키면 돼 됐어 이제부터 시작이야 갔죠 내가 완성한 빌드야 살아있는 게 신기하군 그리고 또다시 빌드를 완성시켜주지 고찌나리가 어 연습을 비유를 못했지만 잘하고 싶다는 그런 열망은 가득한 청년이라고요 아 진짜 빌드 완성시키고 싶었는데 아쉽구만 그럼 푸른 꿈이 있는 청년입니다 어머 자꾸 누가 공격을 귀엽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귀엽게 아주 매섭게 때려줘야겠군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내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말하겠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얻어맞지 안돼 어이구 아이고 음진님하고 1대1 됐네 되게 슬킬했는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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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아 이거 제가 방심했어요 아 젠장 게스트님 잠깐 구경하신다는 그 안도 때문에 골씨나리가 엄지나이님 편 엄지님 아깅존비님 고아 아니하세요 포인트 쓰시라니까요 포인트 포인트 있다고요 지목 포인트 있어요 만들었어요 포인트 쓰자는 한 그 말은 쓸 수가 없어요 아 잘못났다 아 빌드완성시켰는데 테트전용이.. 어 테트전용이 없돼요? 어? 만들었는데? 테트전용.. 어? 만들고 내가 적용을 안시켰나? 다시요 내가 누구한테 누굴 공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요 다시..라고.. 요우 우와오오.. 실력 다들 느셨는데 아 이거 괜히 했다 아 지금 골.. 골기만 남았다 보니까 이제 아주 공격이 매톡에 들어오는구만 아 잠깐 아 잘못했어 아아 아아 망했다 척하지만 바로 복구해주는 고피나리의 피지컬 대단하구요 망했다고 생각하지 망할 때가 망한게 아니다 망할 때가 망한게 아니다 망했다 진짜 망했다 깍대기 안나오지 아 진짜 아 망했다 망했다 진짜 망했다 아 음진입을 못이귀는건가 아 뭐야 저고 왜 속 안들어가 죽는줄 알았어 죽는줄 알았어 아 잠깐 잠깐 안돼 일요일날 방송했어요 아 좀비고일 때문에 직권이구나 아 좀비고로 만들었구나 아 좀비고로 했구나 T스피뇨 제가 제일 못하는 거를 그나마 지금 제가 4아이드 3아이드 2아이드 이런 거 연습하냐고 지금 못하고 있는데 글쎄요 모르겠네 아 포인트 썼어요? 아 다음판에 다음판에 쓰도록 하죠 누구랑 아 제가 저거를 안 바꿨었네 저 좀비고 하고 저걸 안 만들었네 야 올클이 있어 아 이게 아닌데 어쨌든 엄진이만 공격이 됐으면 됐어 음... 음...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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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아닌데 내가 원하던... 그게 안 나오네요 또 엄진이 남으셨죠 안되는데 지겠는데 엄진이만 이제 못 못 뛰어넘겠어 아니야 그래도 게임은 지라고 있는 게 아니야 이기라고 있는 거야 볼쎄 넌 할 수 있어 볼쎄 넌 할 수 있어 와... 와... 장난 아니다 와... 와... 뭐였지? 밥인가? 아... 지금 바꾸면 안됬줬는데 다 졌다... 다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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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그냥 지지 않는다... tow... 까지 Running 피어라저트 죽는다... 어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training 어어어 Reich Garrett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윽 으으으odor 토스트닝입 stakeholders 안녕하세요 30분에 웬 토스트님 누구예요 아 젠장 아 뭐야 게스키님 나가셨잖아 저의 성장을 보지 못하시고 나가시다니 자 두분 중에 누가 이길지 많이 안계시지만 그래도 관례로서 예측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느 분 어느 분이 이길까요 어느 분이 어느 분이 이길까요 11111111 블랙님 자 제프출 시간 1분 방송으로 볼게요 감사합니다 골스나리의 성장을 지켜보시죠 작용할까요 당연하죠 야 검은콩님한테 1포인트 걸리면은 1포인트로 10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아주 저루의 기회가 생길 수 있단 말이지 음콩님 걸고 죽어야지 큰일났습니다 지금 엄지님한테 걸린 포인트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전략적으로 지금 됐다 이거죠 81푸도 19% 19% 언뜻 보면은 블랙님께서 불리한 것 같지만 엄지님 걸고 둘 다 같은 전략이 나왔어 둘 다 같은 전략이 나왔어 과연 어느 분이 이길지 별로 얘 뭐냐 별로 그게 난 뭐냐 기대는 큰 기대는 없지만 그래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아 자아 파이팅 최선을 다해야지 뭐 맞아요 지금 테트리오 지목해야겠다 지목 만들어야겠다 바로 만들어야지 자아 어느 분이 이길지 어 큰 기대는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이기겠죠 네 야오 오 좋아요 이상하게 설명해 하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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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하이네 하이 뭐야 누가 이겼어요 어 역시 야 지금 만들었어요 끝났어 이제 테트리오꺼 만들었어요 자 결국에는 이긴거는 엄지님이었다고 한다 1111님 축하축하 덤벼곡스 기다려요 연속으로 쓸 수 없다 그랬잖아요 자 블랑루아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예츠 그래도 이렇게 썼으니 한번은 씨도록 하겠습니다 고씨 과연 어느 팀이 이길지 어느 분이 이길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씨가 이길거 같으면 이번을 1111님께서 이길거 같으면 1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블랑루아님 고아 안녕하세요 고씨나리에요 팔로워 시청은 고씨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야 요새 빌드 연습하느냐고 내 그 기본적인 그게 안나와 고씨나리한테 10포라도 걸 수 있는 그런 천사는 없으십니까 100대 0으로 끝나겠어요 이러다가 야 엄지님이 무조건 이기시고 왔다는 버는데 기분이 이상해요 그쵸 이긴데 진 기분 아니 졌는데 이긴 기분 뭐지? 이건 뭐지? 어떤 기분이지? 고씨 야 진짜 고씨나리한테 1포인트 걸었어 야 누구에요? 1포 누구에요? 옆에 간다 야 저건 대박인데? 1포 누구에요? 야 고씨나리가 이렇게 신임이 없단 말이야? 바로 시작합니다 야 이거 고씨나리가 이겨야 했는데? 제가 말 안한가고 하면은 대박납니다 이제 엄지님이 목 닫고 기다려야돼 아 이게 아닌데 됐다 만들어졌다 만들어졌다 됐다 엄지님 끝났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아 이게 아닌데 아 잘못났네 아 아 이게 아닌데 아 진짜 망했어 길드 망했다 길드는 망했지만 그렇다고 끝난건 아니야 게임이 끝난건 아니야 와 근데 엄지님이 진짜 실력 많이 넣었다 아 뭐야 아 저게 나온게 아니었구나 아 실크했다 이 중요한때 실크를 해버리자니 아 진짜 연습이 필이 필요한 상황인데 너무 부족했어 연습이 아 으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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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하 흐 중요한건 꺾이는 마음 이미 꺾였어요 네 아 옆에 옆에 성공할수 있었는데 아 아 아 엄지님이 이렇게 잘해 내가 연습해요 내가 진짜 엄지님 잡기 위해서 연습한다 내가 진짜 다같이 해요 이제 다같이 들어와요 들어오실 분 계신가요? 아 네 1포가 아까워요? 아까워요? 1200포는데 1200포가 들어오는건 뭔일 서울사시절 11일인데 어 블랑크 노어 노어님인가? 어서오세요 고시날이에요 오늘 처음오신 분 그분인가? 블랑노아님 아 블랑노아 뜻이구나 아 블랑노아님이구나 자 111님한테 봐주지 마세요 111님하고 두분 남으시면은 제 TR봐요 TR? 왜왜왜 어 용신님 오셨네? 언제오셨대? 언제오셨대요? 언제오셨어요? 오신지 몰랐잖아 월터와요 아 망했다 아 자 생각하지 말고 원래 원래대로 가자 뭐 빌드한다 하다가 빌드 만들고 하지마 고끼야 일단은 하지 말고 일단은 빌드를 만드는 생각보다 이긴다는 생각을 먼저 해 고끼야 그게 지금 이기는 지름길이야 지금은 그래야돼 네가 연식량이 없었잖아 연식량이 통없이 죽겠잖아 그러니까 됐어 어떻게든 공격은 했다 누구한테 공격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원래 스타일대로 가자 고끼야 원래 스타일대로 가 원래 스타일대로 원래 스타일대로 가 원래 스타일대로 잠깐만 이거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내 스타일이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이건 내 죽는 스타일이 아니야 잠깐 내 스타일대로 죽을거야 돼 아 잠깐 잠깐 잠깐만 안돼 아 아 대치님 고아 안녕하세요 원래 스타일대로 죽는거야 아 누구야 누가 자꾸 나 공격한거야 아 아니 111님 남았을때 폭격하라니까 왜 고끼나리한테 폭격하고 돌아가시는거에요 그러시면 안돼요 아 왜 그래요 용신님 용신님 들어오셨네 테트리오의 뉴비가 보고싶다고요 들면은 고끼나리 방송으로 언제든지 웰컴 저거 일부러 실수한거 아니죠 저거 야 야 야 야 나왔다 나왔다 야 야 엄지님 되게 잘한다 엄지 엄지님 야 밥먹고 테트리오 하고 원심만 했나 네 원래 있던 뉴비의 기준을 바꾼 맞아요 고끼나리가 혁명이죠 혁명의 아이콘 고끼나리 분명히 저거 1자나오는줄 알고 했다가 실패하신거다 뉴비라고 말한보다 더 뉴비인 저입니다 흐흫 저거 들어가지 어 저거 안넣네 억오 엄지님 잘가요 용신님 화이팅 용신님 화이팅 이길 수 있어요 용신님 봐주지 말고 그냥 없애버라 죄 Pal 네, 어차피 지금 대답 못할테니까 네 대답하.. 대답 못할때 엉릉하고 대답할때 죄송합니다 하면 돼 흐흐흐흐흐흐흐 골티나리 인성 진짜 씨렉이네 네 아이고 진짜 아쉽다 노하신들은요? 아니에요 엄지님은 그렇게 그런 휠 듣고 노하실 그런.. 사람 아니에요 뭐야 엄지님 이겼는데? 아니구나 판단 금물 야 까비 봐봐요 와 멋있는데 자 지목 지목은 따로 포인트 쓰시면 됩니다 이제 골티나리의 진정한 실력을 보여드리죠 저 TR 천상계에요 진짜요? China 전 레벌도 낮은 육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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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해볼까? 흐흐흐흫 아 이게 아닌데 아 이제 빌드를 만들 줄 아는데 스피드가 딸려 아 짝대기가 왜 지금 나온거야 이러면은 아니대요 고스나리가 방신만 안하면은 충분히 이렇게 죽을 수 있어요 야 엄지님 저한테 저한테 지금 어 공격 어 고스나 공격하자 고인물대전이라뇨 뉴비대전인데 네 다같이 티아리 테트리 테트라리그 점교해요 아 진짜요? 뉴비게 뉴비게 떠오른 뭐냐 청정 지하수 고스나리 청정 지하수입니다 여기에 연습을 못해가지고 연습을 해야돼 자 둘다 화이팅 이기시는군 화이팅 이거 팀전도 할 수 있나 팀전하면 재밌겠다 팀전 가능해요 이거? 예를 들어서 파란색 때 빨간색 팀 빨간색 팀 뭐 이런걸로 자 끝나고 나서 알려줘요 아 30분이다 화이팅 짝대기가 안나오죠 야 멋있는데 짝대기를 벗다가 야 멋있는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파이팅 스톱 파이팅 야 야 야 이게 죽지 않는 마음 야 잘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부족한게 있구만 간절하게 부족하구만 엄지님한테 부족한건 간절함 간절함 이기고 싶은 간절함이 부족해요 물론 그 간절함이 있어도 빨리 죽는 고스나리지만 하하하하 저럴 때가 제일 짜증나 야 야 이걸 탄다고? 이걸 탄다고? 저 엄지님 왜이렇게 실력 많이 좋아졌어? 우와 나 지금 충격먹었어 엄지님 이 정도 실력까지만 아니였는데 실패하셨다 이건 진짜 제대로 실패하셨다 끝났네 이건 이걸 탄압이 없다 야 이거를 탄다고? 야 끝까지 야 멋있다 엄지님 멋있다 멋있다 야 멋있다 야 멋있다 야 멋있다 1대1 지문권도 쓸 수 있으니까 혹시 1대1 검은콩님 검은콩님 하고 저하고 1대1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은콩님 하고 저 빼고는 다 내려가 주시고요 예측 시스템 돌아갑니다 과연 어느 분이니까 블랙님 하고 고스하고 어느 분이 이길지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측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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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7 맞는데 왜 일단은 친구 친구추가해야지 친구추가해야지 이거 친구 되있나요 메시지 고시가 100% 이긴다 오호 블랑루아님도 혹시나 하다가 10시 되면 그 좀 고수분들 많이 오세요 그때 같이 한번 묻어보는게 어떠십니까 아 저도 저 안 믿어요 제 그 빌드에 희생양이 되세요 제 빌드에 희생양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나쁘지 않군 나으리님은 연습을 하세요 고수네가 연습 안할때 연습을 해야됩니다 고수네가 보다 잘하고 싶다고요 그럼 잘하시면 됩니다 아 저 한칸 더 있어야 되는데 이거다 됐다 좋아요 아주 나쁘지 않아요 음 나빠요 음 아 잔장 실패다 잔장 실패다 잠깐만x3 잠깐만 실패다 나 지금 아 잠깐x3 아 너무 여유부렸어 잠깐만x3 와 이거 야 이거 이러면 안돼 이러면 안돼 다시 다시 가세요 가세요 이건 안되는구나 이거 이거 뭔지 알아 아 이건 안되는구나 안되는구나 에이 안된다 가세요 잘가요 반전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세요 가세요 얼른 가요 다들 하고싶다고 하잖아요 가세요 빨리 가만히 가만히 있어도 되겠구만 하하잉 하하잉 하하하하 고씨요 제가 당신의 소원을 이루었는데 지금 메시지 지금 봤어 나 지금 메시지 지금 봤어 예측은 당연히 고씨나리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다같이 들어오시고요 이제 다같이 해요 어 QW이하님 오셨다 용신님 들어와요 뉴비 양악한 저도 뉴비에요 뭔소리세요 빌드의 이해도 조금 나왔어도 아직 멀었어요 이게 연습한 실력 자 용신님 안 들어오십니까 오케이 들어오셨다 한시간 동안 했어요 아 진짜요 멋진데 저는 저는 방송전에 원신했어요 방송 1시간전에 원신했어요 네 죄송해요 테트리온 잘하고 싶다고 했는데 1시간전에 원신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아 진짜 됐다 됐다 빌드 됐다 빌드 완성했다 아 아니다 내가 원하던 빌드가 빌드는 10연 이상이어야 되는데 아 이게 아닌데 아 망했다 빌드는 망했고 네 빌드 망했으니 나에게 남은건 무지형 공격밖에 없도다 아 틀렸다 무지형 공격도 틀렸다 하지만 고시나리는 불굴의 아이콘이지 고시나리 고시나리라는건 고시나리라고 읽고 불굴의 아이콘이라 있습니다 모든게 헛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아하 헛소리였다 뭐한다 아 젠장 왜그랬지 아 와 죽는줄 알았네 방금 전에 실수로 죽는줄 알았어요 잠깐잠깐잠깐 죽었어 어 뭐야 1111님이 저보다 아래잖아 이런 어 이제 진심모드 나옵니까 네 오우 어우 저거 뭐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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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콩님 뭐야 그치 내가 원하던게 저거였어 내가 원하던게 저거였어 아 잘 봐야지 내가 원하던 빌드가 적었는데 야 어렵네요 어우 기만나리라뇨 뭔소리에요 누군가는 죽었어야했다 자 지목 안하게 얼른 시작해야지 지목 안단하게 얼른 시작해야돼 아 애매한데 뭐야 왜 왜 왜 돌아가셨어요 어 뭐야 아 아 왜이러니 국자 국자 너 이러면 안돼 어 어 쇼끼를 안해도 어 질판에 봐봐 아아 우와 용신이 절대 봐주는거 그런게 없네 야 아 젠자 아 블랙빛 는 근데 전보다 실력 많이 좋아하시었는데 그래도 스피드존도 빨라지고 어디다 둬야될지도 정확하게 아시고 정확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정도는 아시고 그래도 빈 빈 뭐냐 빈 구멍에다가 빈 저기 그 공간에다가 넣는건 아시네 이제 빈 빈 щ 빈 빈 빈 빈 빈 빈 빈 빈 빈 이럇 빈 한번 공격당하시고 어느정도 올라가시면은 안되시는구나 와 와 장난 아닌데? 우와 방신마다 돌아가셨는데? 우와 이게 바로 용신님이시구나? 나 블랑노아님이 이긴 줄 알았는데 지목 안당하게 얼른 시작해야지 지목 안당하게 얼른 시작해야지 이번에 2등 예상이 봅니다 뭔소리 왜 지목을 쓴거에요? 덤벼 고시나리 아 근데 고시나리 말고 또 신선한 더 그런 업겨요? 고시나리만 이렇게 하는거는 좀 아무래도 신선하지가 않잖아 이제 고시나리만 하는거 같구 고시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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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누구냐 하면 나도 모른다 고시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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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신님이 안 돼요 그건 용신님이 직접 쏴야돼 일단 엄지님하고 저 고시나리 아니 이거 엄지님이 너무 잘하잖아 엄지님 112님하고 고시나리 빼고는 다 내려가세요 바로 예측 시작합니다 과연 어느 분이 이길지 지목인데 지목인데 연속이 안 돼요 맞아요 진짜 그래요 와 고시나리 고시나리 이 말에 희망은 안 주십니까? 실망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포인트를 하늘나라로 보내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포인트가 어? 뭐지? 내가 포인트를 걸었나? 어? 걸었는데 안 들어왔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제가 이기면은 833포를 얻을 수 있어 이거는 위험한 도박도 아니야 투자야 투자 933 야 1포로 1000포된다 나 자신 믿는다 고시나리 가 말 안하고 빡겜하면은 장난 아닙니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빡겜 갑니다 고마워 1rm 1rm 2rm 2rm 1rm 2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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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죄송합니다 1포 거짓설풀입니다 네 아니 실수 많이 했어 하하하하 꿈이었네요 예 꿈이 왔어요 죄송해요 네 자 일단은 다같이 한번 다같이 한번 다같이 한번 들어와요 아 너무 잘하잖아 아 1시간 전에 원신을 하는게 아니었죠 1시간 동안 테트리오 연습을 해야했었던거였죠 야 포인트 많다고 포인트를 막 주시는데 아 근데 왜 자꾸 왜이러냐 아 왜이래 골프야 골프야 너 자꾸 이럴래 아 진짜 완전 망했어요 와 지금 멘붕오네 와 이거 안돼?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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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왜 그러면 시 아니에요 검은콩님은 시작하신지 얼마 안됐니까 그런거고 저는 그래도 몇달 지났는데도 이 실력이니까 그런거지 아 내가 진짜 빡겜한다 나중에 진짜 하하 1111님 뭐에요 헤헤이 일단 일단 그렇게 하기 일단 놀려주기 이미 죽었지만 죽었기니 할수있는건 놀리는거 밖에 없어 아 이제 횟수로 몇주가 된거고 야 저거 실수하신거겠지? 실수를 어떻게 많이 하는지도 잘 봐야돼 실수를 어떻게 많이 하는지를 잘 봐야돼 배워야돼 골프야 여기서 배워 이 경기에서 이 경기에서 배우라고 그치 배우라고 골프야 아 야 멋지다 미마? 왜요 왜요 저 불렀어요? 나 지금 봤네 나 지금 숨막히게 보고있어가지고 야 와 와 와 일단은 포인트는 썼으니까 용신님 좀 봐주시면서 하세요 용신님하고 저하고 빼고 다 내려가세요 이제 고스넬이 지목 안된다고 해야겠다 아 젠장 아 젠장 잠 눌렀어 이게 아니야 꺼 꺼 지ذ 지뜻제 뭐가 rapp beginning 테트리올의 상원한 아귀 진이 고아 안녕하세요 kę 느릿느릿하게 잡아야하나요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누르지 아니 누르시는데 저기 그냥 그 위에 버튼만 따다다다다다 몇 번 한 8번만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8번만 이건 지라는 거지 왜 그래요 아니에요 오 고스 고스한테 이긴다가 100%야 밸런스 뷰즈님 고아 안녕하세요 말이 꼬였잖아요 야 가장 기대가 안되는 신분가 아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중껑마 꺾이지 않아요 고스냐이 꺾이지 않아 꺾이지 않아 아직 꺾이는 건 마음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와 위험하다 벌써 위험을 감시했다 아 아 아 왜 뒀지 아 바보 실수를 안해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실수를 해버렸어 또 실수할 뻔했네 그쵸 봐주시면서 결국엔 지는 패턴까지 나오셔도 됩니다 네 그 시나리오에 있어요 시나리오에 잘 있어요 보세요 시나리오에 있습니다 지셔야 됩니다 지셔야 게임이 재밌게워집니다 진짜 이겨나 아우 잠깐 아 헛된 희망을 품고 헛된 희망을 품고 절대 가져야되지만 안될 가져야되면 안될 마음이었어 안돼 잠깐 기다려 아 잔잔 이 해치었나 라는 심각을 순간 이렇게 됩니다 해치었나 라는 말을 뭐냐 입 밖에 꺼내지도 마십시오 네 해치었나 라는 말을 입 밖에 꺼내지 마십시오 해치었나 라는 심각을 해가지고 졌쇼 아 해치었나 라는 심각을 하면서 바로 죽었습니다 아 망했어 역시 그 인물은 못 이기는건가 들어오라요 이제 다 들어와요 같이해요 누가 온고스님 왜 이렇게 오랜만이에요 좀 오래 좀 보고가요 고스나리 고스나리 이렇게 성장했다구요 물론 게임이 아니고 말로만 네 말만 좀 성장했고 게임은 전혀 성장하지 못한 고스나리에요 옛날 그 배틀그라운드 시절 그 쓰레기 에임 그대로 바뀐게 없어 변하진 않아 변하진 않아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고스나리가 죽는다는 얘기는 아니십니다 와 와 공격이 그냥 확 들어오네 자 얼른 복구하는거야 복구 복구하자 복구 복구하자 하얀마음 복구 복구 하얀마음 복구라는 듯 아시나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일단 테드립 안하는게 좋은데 아 뭐야 어째껏 어째껏 내가 차다 놓은거야 내가 왜 차다 남아있지 안 돼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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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게스트님 왜케잘해 괜찮아 2등으로도 만족한다 아잇 그럴리가요 실력이시죠 어 오디씨님 고아 안녕하세요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계정 아아 부계정도 만들기 있었군 왜케 빨리 돌아가시는거지 잠깐만 잠깐만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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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케 빨리 아 진짜요 나는 부계정 만들지도 몰라요 안만들거고 공개로 가야지 그치 와 와 잘하신다 잘하신다 나도 잘하고싶다 와 연습이 살길이다 진짜 연습만이 살길이다 늦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더욱더 저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아직 멀었어 골키나리가 만족할만한 실력이 안나왔어 빌드만 보고 연습을 안해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아니 그 유튜브 봐가지고 빌드 연습을 보거든요 빌드 어떻게 하는지 보거든요 물론 제 유튜브를 보지만 아 잠깐 잠깐 근데 빌드만 보고 아 이렇구나 하고 연습을 안해 아주 나쁜 시간이죠 잠깐만 왜 자꾸 죽이려 그래요 죽이지 마요 이 착한 골키나리를 이렇게 죽이고 싶어요 이렇게 죽이고 싶냐구요 이렇게 착한 골키를 이렇게 죽이고 싶냐구요 진짜 진짜 죽이고 싶냐구 그러면 안돼요 이렇게 착한 골키들을 죽이면 안 된다고요 와 죽는줄 알았다 하지만 곧 가칠 위기 위기 위기! 아 화요일니 벌써 30분 지났어요? 글쎄요 30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네 곧 시나리 방송을 빨리 보고 싶은 이러면 꼭 가시더라고 아직 그래요? 자 엄마 부를 틈 없이 바로 시작하기 이제 맞아가면서 이제 실력 늘리기 지목을 기다리며 일단은 곧 시나리 지목은 일단은 금지입니다 이미 결과는 정해져있기 때문에 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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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잠깐만 아니 아니 나 저기다 넣었잖아 넣었는데 왜 죽지? 네 포인트 생성기 지목을 기다리며 어? 아니 포인트 생성기 지목을 기다리면서 포인트를 또 뭐 만들까? 아 빨라져야돼 빨라져야돼 이 정도 실력가지고 곰포게임 만들어야죠 그쵸 곰포게임 필요하지 플세카 지목? 플세카는 지목해봤자 의미가 있나? 플세카 랑 뭐 뱅드림이랑 이런거 다 그 리듬게임으로 통합시켜버렸어요 새로운 게임하기 근데 그건 포인트를 좀 많이 써야지 아일트포 빨간게임 시키기 안 돼요 나 그거 야 그거 진짜 성격 버리는 게임이잖아요 그거 안 그래도 그거는 버티... 어어 112님께서 버티고 계셨구나 자 포기하면 편해요 112님 그치 그 하는 유튜브 보고 욕이 안 나오던데 고시나니는 욕을 안하는 스트리머예요 이쁜만 하는 스트리머예요 막 그거 하게 되면은 막 진짜 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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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밖에 안 나올지도 몰라요 하루종일 어 치아로상 곤방아 고맨네 고... 어... 어... 고맨네 시간 가야될 라이브 오왓데 전화를 같이 전화를 드려도 될까 이번엔 접시 estosnt but 아, 진짜요? PN이라고 핀 demanda 아 진짜요? Pn이 뭐야 도대체 이따 검색 한 번 해봐야지 일단 시작! Pn 한국말로 뭐야 Pn이면.. Pn이 일본어여 한국말를 모르겠는데 아~~ 아~~ 감탄새 같은 거구나 다시... 아!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내 활약을 봐주세요. 제이. 어떻게 살았지? 일본어를 다시 하니까 했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건 아니었다고 한다. 와! 그 뭐! 그냥! 네, 와... 와... PN! PN이 뭔지 잠깐 계속 해보겠습니다. PN이 뭐지? 제이하루 상! 어, 니온고대 PN 때 도요이미나덜까? 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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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 아, 싫어! 나 이런 거 싫어! 나 P&N 지금 봤어 싫어요 어우 뭐야 되게 되게 징그럽게 생겼잖아 야 노란색은 역시 스펀지밥이야 노란색은 역시 스펀지밥이야 뭐가 귀여워요 아니에요 P&N 저거 나중에 그거 아니에요? 공포게임이라고 하고 막 저기 예전에 그 연애게임 뭐야 그거 두두문? 네 두근두근 문예부처럼 또 그렇게 다룬거 아니에요? 저게 이모티콘이라고요 저게? 사비시이도가 아아 우르르도가 이지켈루 아아 도끼치 아아 쏘데스카 아리가또고자임마스 아 P&N이 P&N이 그 슬플 때 슬플 때 쓰는 거라네요 슬플 때 쓰는 표현을 P&N이라고 하네요 P&N P&N 네 아아 아리가또고자임마스 오카게사마데 난까 P&N의 의미오 뱅교 대키마시타 아리가또고자임마스 맞아요 맞아요 포롤리님 맞아요 지금 일본분 계셔가지고 물어봤는데 그 말이 맞다네요 아 네 진짜 일본어도 공부해야 되는데 아리가또고자임마스 하이 아리가또고자임마스 으 랄랄랄랄라 럴랄라라라라라 나나나나나 나나나나 기다리던 리눅게임 언제 나와 아잉 아잉 이게 아닌데 아 다시 만들기도 애매하고 일단은 하자 이대로 끝 죽을뻔했네 아잉 잠깐 내가 이걸 왜 바꿨지 바꾸자 바꾸는 김에 이런식으로 바꾸는거야 그렇지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곧이나리게사 오 죄송해요 아이고 저 블랑 블랑크 뭐냐 블랑크님을 내가 제가 제 손으로 끝장을 내버렸네요 이거 이러면 안되는데 절 위에서 복수를 해주신 분인데 은혜를 와 젠장 은혜를 은혜로 갚지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는 아이고 잠깐 오케이 뭔 소리를 하는건지 나도 모르겠다 안돼 아 감사합니다 심화손에 언젠가 대형 스트리머가 될 보승단입니다 많이 기억해주세요 유튜브도 하고있으니까 유튜브 혹시 괜찮으시면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백하연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어디 런이에요 일로와요 야구 망했잖아요 지금 중국하고 이긴 다음에 저기 누구냐 누구랑 싸우는걸 저하 저하되는걸 기대하는 상황인데 그거보고 얼마나 슬펐는지 백하연님 계세요? 네 이차로쌍 이마쓰까? 오웬 오네 오네가이시마쓰요 뭐 어디갔어요 오디님 나가셨쇼 멀티 2등 게임 멀티 2등 게임 찾아봐야겠네요 그래요 한번 찾아봐요 터뜨로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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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루요 터뜨로쌍 감사합니다 젠장! 아.. 집중을 못해주는가? 실력이 늘은 느낌이 안드네 힐럼프인가? 힐럼프인거 같다 힐럼프네 실력이 어느정도 하면은 이게 오른다는 느낌이 들어야되는데 그런 느낌이 들지않는거 보니깐 이거는 슬럼프다 데퍼 슬럼프다 데퍼 슬럼프 에? 에스.. 아아.. 에스알! 에스알이! 아아.. 그렇구나! 고스! 어.. B-A-K-A가 무슨 뜻인가요? 네.. 뭐야 또 런했어! 뭐야.. 오늘따.. 오늘따 이렇게 안오셔 노래 신청해도 돼요? 노래? 받아본 적은 없는데? 노래 신청도 되는거였어? 일단은 일단은 대형 스트리머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필식 코스라고 한다면은 받아들이는게 인지성정이지만 잠깐만요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 놀이라면 언제든지 미쳤다.. 큰일났다.. 아휴.. 아 이게 아닌데.. 우와.. 엄청..엄청 집중하고 있는거 보이시죠 지금? 와.. 바꿀 뻔했다.. 와.. 지금 엄청 빡겜하고 있네.. 돈이 아닌 빡겜.. 와.. 이걸.. 이걸 이렇게 살아? 하지만 안심하긴 일러.. 올퀴나리야.. 아직 안심하게 이르라고.. 실력이 는 느낌이 안들어.. 슬럼프인가? 아.. 진짜요? 그렇게 되면 유튜브 올릴때 문제가 생겨가지고 문제라기보다는 아직 퀵 창출할 수 있는 그런건 아니지만 그 부분이 잘리더라고.. 목소리까지.. 아아.. 위로.. 안가져.. 아.. 뭐야.. 아.. 적셔.. 리게임 많은데.. 아.. 진짜요? 넷마블에 멀티 리게임 있고.. 아하.. 다들 어디가서 10시되면은 많이 오시는데 방종 하기 전에 오시는거 아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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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닌데.. 잘못났다.. 빌드를.. 제대로 이용할지를 모르네.. 아.. 빌드.. 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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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거 어떻게 된거야 어떻게 된거야 어떻게 된거야 우와아 아 한 분 방송 아아 그렇구나 괜찮아요 그분 방송이 원조 원조라고 한다면은 골씨나니는 다른 재미를 드리는게 인지상정이죠 괜찮아요 같은 테트리오 방송하시는 분이 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엄청나게 기쁜걸요 근데 어떤 분인지는 봐야겠다 어떤 분인지는 봐야겠어요 어 나밖에 없는데 테트리오는 아닌가 테트리오 그걸 봐야되나 그냥 제가 못 치는걸로 이 테트리오 테트리오 야 어렵네 뭐야 용신님 쉬시잖아 그렇다면 이거 기회다 111님을 이길 수 있는 절호의 개야 뭐야 아 왜이랬지 아 왜이리니 고쌍 아 완전히 다시 올 다시 올라와지는 마술 어 토카이님 오셨다 마술 이게 바로 매직 골씨나리의 방송에서만 볼 수 있는 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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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실력이 능게 안 느껴져 이게 바로 슬넘프라고 하는건가 아 아 알고당했어 하지만 극복해지는 피지컬 이게 바로 피지컬 피 피 피지 컬 와 갔죠 다시 위기에서 올라온 골씨나리입니다 팔로우와 시청했는데 죄송합니다 네 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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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좋아요 아 지금 발가락을 엄청 떨고 있어 사실상 결승전이죠 지금 확 빠른 판단 빠른 판단 빠른 판단 빠른 죽음이 아니고 빠른 판단이 필요해 와 살았다 아직 산거 아니야 안도하지마 고스야 안도하지마 제일 최고의 이기는 안도할 때잖아 많이 겪어봐서 알잖아 고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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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이거 아 이거 바꾸면 안되는데 그래도 짝대기 바로 나왔다 다행이다 아 이제 퀴드에 적응이 안된다 일났다 저게 진짜 너무 짜 안돼 아 진짜 아 스타이 그건 힐링게임 빠른 적응 지름길 가는 뭔소리에요 아 빠른 판단 근데 도대체 어느 분이야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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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멋진데 어 저도 놀랐어요 네 저 아니에요 옆집 테트리오 옆집 테트리오 방송하시는 분 잠깐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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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와.. 되게 어렵다.. 졌다.. 아니야 아직 아친거 아니야 아직 할 수 있어 고스야 너만 포기하지 않으면 아직 할 수 있어! 멀티 최대 2인이고 제 계정 날라.. 왜 왜 날아갔어요? 아 페이스북 연동을 해놨는데 네에 야.. 제 형대편이.. 누구시지? 아.. 블랑노아님이시구나 잘하신다! 블랑노아님 잘하신다! 어랏? 아 페이스북.. 왜 로그인이 안돼요 페이스북으로 뭘 하셨길래 운이 좋은것이요 운이 좋은것이요 뭐야 누가 한분이 바로 돌아가셨는데? 이거 기회다.. 기회다.. 만들어.. 빌드 만들어.. 빌드 만들어.. 빌드 만들어..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에요 팔로우와 시청은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하시면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되는데 큰 힘이 되기 전에 일단은 죽게 생겼으니까 일단은 먼저 살고나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자기소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아났구요 살아났죠 살아났지만 아직 방심하면 일러요 예.. 방심하면 누구한테 일러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잘못났어요 이거.. 이거 이러면 안되는데 아.. 이러면 안되는데 자꾸.. 이게 바꾸는 실수도 점점 일어나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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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아.. 멈추지마 고스야 멈추지마 못하면 멈추지마 네버스탑 네버스탑 일단은 하고나서 생각해 하고나서 고스야 고스야 일단 하고나서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하고나서 생각할 수 있잖아 고스야 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고스야 니가 지금 비록 영신량이 부족해서 이모양이 꿀이지만 넌 할 수 있어 괜찮아 니가 누구야 넌 고스인걸 뭐야 왜 내가 남은거지? 잠깐만 잠깐만 골수 남았다고 이렇게 확 공격하는게 어딨어요 이렇게 아이고 아 잘못났다 저에다 두면 안되는데 아.. 실수를 안해도 이길까 말까 한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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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맷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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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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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올라가면 오케이 아 이게 걸리면 안되는데 이렇게 자 희망을 가져 희망을 가져 고스야 넌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다고 상대는 니가 못잼못한 벽 벽이야 벽은 넘으라고 있는거야 벽은 넘으라고 있는거야 고스야 지금 벽 넘어 지금 벽 넘자 그래서 슬럼프를 극복하는거야 고스야 너의 그 슬럼프 지금 극복해보는거야 벽 벽 넘으라고 있는겁니다 벽 너무라고 있는겁니다 벽 너무라고 있는겁니다 아 젠장 글씨가 올라오는데 글씨를 못잇고 있어 그쪽에서 너무빠 집중하고 있어가지고 으으으으으으으읗 아어다구 왜 바꿨지 으으으 으아아아아아악 망했다 이거 왜 안 바꿔줘 참 가능해 아니요 시참 가능해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됩니다 가람님 어서오세요 진짜 벽을 넘으라고 있는건데 저 벽을 못 넘고 있어요 지목도 가능합니다 포인트가 있으시면 지목도 덕오수도 많아요 랭커분들도 오셨어요 외국 랭커도 오셨고 한국 랭커도 많이 오셨어요 유튜브 보시면 외국 랭커 오신 분들 다 보일겁니다 제가 뉴비인데요 뭔소리에요 제가 뉴비잖아요 누가 한명 참가를 안한거 같은데 기분타셨나 빌드 이에도 빌드 이에도 이제 시작해볼까 시작하기 전에 아 빌드가 너무 높이 올라갔는데 됐다 아 근데 이게 나오면 안되는데 아 아 젠장 빌드의 이해도가 너무 낮아 이거 이러면 안되는데 일단 살고보자 일단 살고보자 빌드 한번 깨지면은 이게 뉴비라는 증거입니다 빌드 한번 깨지면은 뭘 못해 그 다음이 없어 도수분들은 그 다음으로 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빌드 섞어 쓰시고 막 그러시는데 이게 안먹힌다면 다음 빌드 다음 빌드 다음 빌드 이런식으로 쓰시는데 유튜브로 진짜 공부 많이 했어요 정작 연습을 못한 공부는 많이 했어도 연습을 못한 실전이 없는 즉 발전이 없다는 뜻이죠 하지만 앞으로는 발전하게 될겁니다 아 맞았어요 샘벨님 고아 안녕하세요 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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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코스님의 방송이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지목시스템 있으니까 1000포인트 쓰시고 지목하시면 그분하고 1대1 가능하십니다 1대1 하실때는 제가 배팅을 겁니다 배팅을 해서 이기실 같은 분한테 투자를 해서 포인트를 얻는 시스템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재미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0포인트 만회하려면 지지 3킬했는데 아쉽네요 그쵸 아 고스네리가 이제 손가락이 좀 풀렸으니까 해볼까 손가락이 풀렸어도 제대로 안돼 자꾸 생각을 해버리니까 생각에 이미 시간을 다 쏟아봤죠 지금 아 이게 아닌데 어 뭐야 어떻게 한거지 어떻게 한거지 어떻게 한거지 방금전 어떻게 한거지 어라 됐네 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고시네 아니 나도 어떻게 저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저도 지금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다가 끼겨 들어가있죠 오 되게 신기해 들어가시죠 저게 아 적게 두면 안되는데 망했다 하지만 그냥 망하지 않아 그냥 망하지 않아 우스는 그냥 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망하지 않아요 그냥 망하지 않아 우스야 넌 할 수 있어 아직 살 수 있는 가망성이 있는 아이라고 VTEC 잘못났다 안돼 위험해 위험해 위험하다고 좋아 좋아 안좋아 나빠 나빠아 아하 아하 우와 어떻게 들어가지 되게 신기해 제가 하고도 되게 신기했어요 지금 그냥 망해놔요 그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냥 망해놔요 그냥 망해놔요 지금 다른실 조금 그래 야 아무것도 Orion 지금 궁금해 이렇게 날날날난 아 읽어 뭔지 거짓말 하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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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Haf 야 되게 조용하게 플레이 됐어 어휴 야 근데 이미 끝까지 살아남으신다 좋은데 실력이 엄청 늦었는데 바로갑니다 엄청 실력이 늘어야 되기 때문에 아하 하지만 고시나리는 지금부터라는거 지금부터에요 고시나리는 지금부터 고시나리는 지금부터 그냥 잘못났어요 잘못났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잘못났거 맞습니다 이거 맞았다 끝났다 이거 끝났다 이거 하나는 맞춰보자 하나는 맞추고 죽자 두개 세개 아으 네개 공격하지마요 고시나리 뭐 하려다가 실패해가지고 지금 이 모양 이 꼬라지라구요 이 모양 이 꼬리라구요 와 틀었다 우와 죽는줄 알았다 공격 야 공격 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와 죽는줄 알았네 우와 죽는줄 알았어요 우와 공격 우와 공격봐봐 우와 공격봐봐 야 포인트 생성기 어디갔어요 사망합니다 와 와 되게 잘하신다 잘하고싶다 진짜 연습 연습이 필요해 연습 고시나이처럼 연습 안하는 스킬머가 되지 맙시다 야 야 근데 잘하신다 저요 저요 지목이 어디갔죠 그러니까 어디간거야 멋진데 리버님이나 해볼래요 오케이 지목 감사합니다 다음판에 리버님하고 우리 엄지님하고 지목 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버님 준비하시구요 포인트 얻고 싶은데 지금 뭐 이제 포인트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긴다면요 이건 모르겠어요 그쵸 고시나리래 고시나리래 엄지 엄지나니님 만큼의 베팅력 아 근데 어렵네 확실히 지금 보면서 빌드를 보고 있는데 저도 뉴비라 이게 참 화이팅 이기는 팀 우리 팀 이기는 팀 내 팀 저도 응애에요 자 이제 예측 시스템 바로 갑니다 용신님 역시 다들 내려가시고 리버님하고 엄지님 112만 남으시면 됩니다 뭐야 이거 왜케 커졌어 이거 왜케 커졌어 깜짝이야 놀랬네 됐어 좋아 어라 왜케 작아졌어 잉 그렇군 어 아프리카님 오셨다 어느 분이 이길까요 11111님 대 가람님 가람님 과연 어느 분이 이길지 투표를 해주시면 되깁니다 테트리옥 최악체 잇츠 미 구경하러 왔습니다 잘 오셨어요 구경하는 재미에 사는 고스네 방심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경만큼 누구나보다도 잘할 수 있게 어 재밌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배팅 시스템 열렸고요 지금 가람님이 이기실 것 같으면은 2번을 11111님께서 이기실 것 같으면 1번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배팅은 11111님께서 굉장히 많아요 가람님도 한 레벨 하실 것 같은데 이거 가람님이 이기면은 또 역배 갑니다 재능이 발동하면 어쩌시려고 재능? 무슨 재능 재능 교육 얘기하는 건가? 죄송합니다 68% 대 32% 1번에 걸었습니다 아 가람님 이거 이거 투자 이거 이러다 어쩌시려고 자 가람님이 이길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시작 화이팅 솔직히 일본을 질 건 아니에요 오케이 야 와 엄지나이님이 이렇게 잘했나? 제가 아는 엄지나이님의 레벨이 아닌데? 그렇지 들어갔다 됐다 살아요 살아야되요 살아야되요 그쵸 살아야되요 살아야되요 어이고 저기 들어갔어야 했는데 괜찮아 안 들어갔어도 지금 살았어 좋아요 좋아요 아 저렇게 T자를 만드는 거구나 아 그렇구나 만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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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그 버그 일어났다 어 아우 저거 실크인 줄 아는데 실크 아니지 참 야 잘하지만 잘하시는데 어 이거 옆배 일어나나요? 빨리 공격해야 돼요 지금 아니면 엄지나이님 못 죽여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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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지금이야 지금이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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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죽이면 안 돼 이겼다 역배 이겼다 야 역배가 역배 됐어요 가람님 축하축하 이거 이겼는데 이겼는데 포인트는 이르셨네요 이겼는데 포인트를 이게 이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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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짓는 게임인가 예 기분은 좋네 포인트 일었지만 기분은 좋네요 그러니까 자 다같이 들어오시고요 이제 들어와요 와 달달하다 달달하이 재능도 발동했다 그러니까 아니 화요이님의 재능 걸면 무조건 반대쪽이 신기한다 아 이기면 이기면 좋고 그런 긍정 마인드 아주 좋습니다 용신님은 안하십니까 집중력이 떨어졌네요 저는 지금 슬럼프인가 봐 실력이 는 느낌이 안들어 단걸 먹어야 했다 그런가 단걸 안먹어서 그런가 아 나 운동 직후로 바로 방송 켜가지고 단걸 먹으면 안되는데 하긴 집중력에 단건만큼 좋은게 없지 어 잠깐만 잠깐만 오 위험했잖아요 위험했잖아요 왜그래요 저한테 저한테 왜그래요 아니 열심히 빌드 쌓고 있었는데 공격을 한방에 와버리시네 빌드 안쌌으면 진짜 죽었어 이거 빌드 때문에 살았다 어 킹도토리님 오셨다 오늘 무슨 일 있으셨나 늦으셨네 킹도토리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끝났다구요 진정한 고스분께서 오고 계십니다 지금 마치 마치 제 실력이냐 아 왜 저게 놨지 아 저게 안들어가지네 그 번에 기장이 일어나지 않은구먼 아까전에 어떻게 놨지 오씨야 생각하지마 생각하지마 어차피 생각해도 안될거 생각을 하지마 생각하지마 일단 생각하지 말고 플레이부터 하고 그 다음에 안될거 같으면 그때 나중에 생각을 해 잠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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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좋아 그렇게 좋진 않아 그렇게 좋진 않아 아니야 아 이게 아닌데 아 내가 왜 바꿨지 에이 바보 뭐야 그람님을 제가 죄송합니다 자꾸 왜 바꾸지 바꿀 필요가 없었는데 아직까지 살았어 신기해 고씨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는게 신기해 이겨보자 이길 수 있어 고씨야 벽은 너물하고 있는거야 벽은 너물하고 있는거야 그래서 아이고 젠장 벽을 만들었지만 괜찮아 아직 할수 있어 와 이거 어렵네 덩어렵네 와 이 스피드 하지만 이 정도 스피드도 못 따라가면 앞으로 고스도 이길 수 없어 와 되게 봐주고 계신다 공격이 한 번에 안오는데 와 드디어 왔다 올게 왔다 야아 형인이 움직이지 않네 너무 긴장했나봐요 이런 아 마스트로 고스도님 손가락 부시면서 그걸 뭔소리에요 고스도님 손가락은 아작날린이 있어도 망가질 수 있어요 야아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했지만 블락노아님의 엄청난 실력으로 뭐야 구우미구우 미알님께서 오셨네요 다같이 해요 관전하지 마시고 다같이 해요 둘이 너무 치열하게 싸우셔서 아 고바 벌써 가시는거에요 용신님 안하십니까 안하시면 일단은 시작 야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셔서 잘자요 내일 또 열심히 학교생활 하셔야죠 일찍 주무시러 가셔야지 잘자요 한번 만들어볼까 나도 아 어렵네 뭐 만드는게 되게 어렵다 습관에 배야되는데 역시 습관이 안되있다보니까 만드는게 쉽지가 않네요 아 알고서 저렇게 줬어 아 미치겠네 됐다 아 뭐야 이게 아닌데 안돼 안돼 잘못됐어 끝났다 사요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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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진 않는다 그냥 가진 않는다 그냥 가진 그냥 갔다 아 아 누구예요 구미구하님 봐주시면서 플레이하신거구나 좋아 고수분들밖에 안 남았을 때 얼른 해야돼 실력 늘려야돼 엘링크님 출첵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왜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빨리 오시지 어머어머어머 어머 그렇게 공격하는거 좋지 않아요 건강에 나쁘다구요 건강에 나빠요 건강에 해로워요 드디어 나도 만들었다 만들긴 했는데 저기 안에 뭘 채워야 되는데 채워놓지 못한다 드디어 나도 티스피을 티스피을 만들었어 티스피 1이지만 괜찮아 장족의 발전이야 잠깐잠깐 왜이렇게 공격이 많이 들어와 잠깐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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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이거 죽을 수 없어 이대로 죽을 수 없어 와 이거 이렇게 죽는건가 아 아 티스피 판정 아니지 않나요 저는 잘 몰라요 아 학원 끝나고 왔습니다 아 수고하셨어요 고시나이 방송 힐링하고 가세요 제가 아직 그 빌드에 대한 이해도가 좀 많이 부족해가지고 티스피는 어떻게 만드는지 잘 몰라요 원래 이러면 배우는거죠 뭐 원래 이러면 배우는거죠 뭐 약간 전국 악귀 집합소같은 뭔소리에요? 악귀 집합소라니 요즘에 플셀카 방송 안해주세요 뭔소리에요 저번주 했잖아요 흘리려주세요 간실 able to do 야 저렇게도 놓는거구나 어떻게 배웠다 야 와 저렇게 넣는거구나 일단 해명좀 헤 명 хл 됐죠? 이거 또 논란 생기겠구만 이게 또 논란 생기겠구만 어 뭐야 용신님 오셨다 오늘 1600개 채우겠구만 오늘 오호 이제 재밌는 분이 오셨네 어 피싱맨님 오셨다 좋아요 얼른 들어와요 드디어 드디어 매치할 선사가 되는건가 지금까지 재미없었다는 뜻인가요 근데 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 지금까지 재미없었다니 고시나리 입장으로서 너무 실망이 아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이고 잘못했다 아 자꾸 생각을 먼저 하니까 그래 이게 지금 뉴비라서 어쩔 수 없어요 뉴비 뉴비 뉴비의 기준 잠깐만 잠깐만 나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었는데 만들고 있었는데 이러면 안되죠 아 잠깐만 이러면 안되지 와 공격 엄청들어 채워드 안채워줘도 되요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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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만 뭐야 용신인데 오오 멋진데 그치 내가 하고싶은게 저거 내가 하고싶은게 저거였는데 아 잘 안되네 와 불편하게 599루 해야겠다 콤보는 쓸명없잖아요 아 진짜요 내줄 아니면 아 그래요 근데 막 콤보 1,2,3단 이렇게 하면은 공격도 많이 가고 좋던데 어머나 첫렙 고스나이 방송에 빠지지 않으신 분 내줄을 포아이드라 불러요 아 그래요 포아이드 시리아이드 투아이드 아 이게 연습을 안할 결과다 너그러이 받아들여라 어쩔 수 없다 나중에 진짜 너 연습해야 된다 너 지금 이중도 실력가지고 테트리오 방송 킬 생각하지 마라 아 에스부터는 모르겠어요 아 진짜요? 설명 감사합니다 아 콤보 중에 뭔가 딜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생각보다 약해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몰랐네요 어 봐봐 이렇게 하면은 되게 딜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 그렇구나 티스피니 강하구나 티스피니 연습을 해야겠구나 하면은 아 테트리오가 그럼 콤보 딜이 센게 어떤건가요? 다른 테트리씨는 콤보 딜이 센데 아아 푸테가 그쵸 푸테로 엄청 당했죠 제가 이거 푸테로 시작하다가 테트리오로 넘은거거든요 푸테로 시작하다가 테트리오로 넘은거라서 يف 푸테로 푸테로 덴고이스로 엄청 많더라구요 막 어떻게 발을 못 붙이개죠 또 뿌 nails 살라시는 분들은 테트리씨 하면은 진짜 완전 오목 해보고 싶다 오목이요? 따라라라라라라라 멋져요 아주 좋아요 오목 오목 나쁘지 않죠 실력이 올라야돼 일단은 너한테 필요한거는 연습 스틱핀을 만드는 연습이 필요해 아 그러면은 내가 지금까지 공부를 잘못했단 얘기하냐 난 당연히 저게 딜이 많이 들어갈줄 알고 연습은 아니지만 어쨌든 열심히 공부했는데 딜이 약하게 들어가다니 그걸 처음 알았네 이래서 아시는 분한테 물어보고 해야돼 오우 구아 안녕하세요 하나타님 어서오세요 오늘도 고수네 방식 오신것처럼 안녕해요 대지각기 대지각기 괜찮아요 지각해도 오신것만 어 뭐야 아 이게 아니구나 오신것만해도 어디에요 괜찮아요 와 잠깐 왜 바꿨지 아 고수양 콤보틸 많이 넣으면 마지막에 4줄 지어야 마지막에 4줄 마지막에 아 마지막에 4줄 지어야 된다고요? 야 근데 그런 계산까지는 못하는데 고수가 아직까지는 혹시나의 실력 가지고 그 정도 계산은 아직 못하기 때문에 계산이 얼른 됐으면 좋겠다 멀티인지 모르겠엉 이런 멀티겠죠 야 용심대 불낭님 패신맨님 손이 덜 풀렸구만 빡겹해야지 와 와 원래 방송하기 전에 중간에 좀 자두는데 오늘은 못 앉았거든요 앉아고 운동했는데 와 그게 이렇게 피곤하네 유튜브 영상도 올려야되고 네 하이라이트 영상 주말에 쇼했는데 귀찮이지만 하지 못하고 구구덕 웬 몰라요 하긴 해야되는데 구구덕도 어우 뭐야 적게 들어가면 안되셨던건데 아쉽다 들어가셨으면 얘기 달라졌는데 와 어렵네요 자 빡겜고 아 아 아 야 벌써부터 공격이 벌써 들으면 안되지 잠깐만 나 여기는 지금 그거 만들려고 했다가 지금 취소하고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야 벌써부터 위기야 벌써부터 핀치야 벌써부터 핀치 벌써부터 핀치 공격하지마 아 용신님 아 언젠가 복수하고 말거야 용신님 와 빌드연습이 안되네 언젠가 복수하고 말겠어 뭐 탁 그래 인간다 이제 도움부터 엇 저거 어떻게 어떻게 되지 저게? 멀티게임이나 쳤는데 아아 랄랄랄랄랄랄랄랄랄 무려 1100점 아아 오 랩랩님 랩랩님 왜 이렇게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왜 이렇게 잘 잘 지냈어요 뭐하고 지냈어요 아니 도대체 몇 분 계시는거야 지금 잘 지냈어요. 잘 지냈으면 다행이에요. 열한 분 많이 계시는데? 과연 어느 분이 이기실지 패싱맨이 지금 손 다 부셨다고 지금 빡게 마신다고 했는데 과연 용신님을 이기시.. 아 블랑.. 블랑.. 오오! 용신님 언제 돌아가셨어요? 계약을 할 학원이.. 아아.. 그렇구나.. 학원 다니실 때 됐지 그치 학생의 본부는 일단은 공부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남는 시간에 고스네일 방송 오시면 됩니다 참여도 되죠? 오세요! 오세요! 들어오셔야죠 오셔도 됩니다 물론 고인물분들 밖에 안계시는 어려운 맵이긴하지만 원래 이런 어려움을 겪고나서 더 어려.. 그보다 덜한 어려움을 겪었을 때는 아 그 정도의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경험을 쌓는 겁니다 뭔만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야.. 잘하신다 이건 참가해도 되는 겁니다 흐흐흫 맞아요 참가해도 돼요 재미라는거죠 야.. 저게 저렇게 된다고? 야.. 패시맨님 형이 더 빌리셨나? 형이 더 빌리셨나? 야.. 바로 위기복 위기급복 야.. 바로 위기급복 조금만 하고 자러가야겠어요 오케오케 오케오케 흐흫 채시를 몰라요 어.. 뭐야 2.. 0.. 2.. 0..1.. 3.. 0..님 보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네 방송 오신걸스 반영해요 오늘은 텍트빌 방송을 하고 있어요 링크 주시면 갈게요 바로 드릴게요 기다리세요 고스네이도 방송이 거의 끝무렵이 다가왔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더 들어오시는게 좋습니다 링크 드렸어요 들어오세요 끄어 SS와 B플러스 야오 야 하나타는 많이 하셨네 포니라 못해 이런 랩랩랩 자주 놀러와요 물론 이제 하광 다 끝나고 시간 있을 때 아시겠죠 오 잠깐만 와 이렇게 한 발이 온다고? 와 와 고스나리를 아예 씨를 말라버리네요 씨를 말려요 씨를 말리는데 고스나리 씨를 말리면 안 돼요 아 아 이건 아니네 에이 망했다 아아 어렵네요 생각만큼 어려워요 어려워요 랩랩님 응원 좀 해줘요 고스나리 화이팅 이런거 고스나리 화이팅 고스나리는 이길 수 있어요 언젠간 이 벽 극복할 수 있어요 막 고스나리는 언젠간 할 수 있다고요 라고 얘기해주세요 아무도 그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지금은 안되지만 이제 연습량 늘려야겠습니다 고스나리 고바시보가 아니고 언젠간 가능하긴 해요 그치 언젠 그 언젠간이 언젠가 일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능하다 감사합니다 용신님 대 오패시맨님 방송이 망하 방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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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방송이 방송이 망하길 바라시는거같이 얘기하시는거같은데 지금 방송 망하면 안되요 예전에 한게임들 찾고있네 일전 자 한 세판만 더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건데 고루파님 모셨다 와 공격이 진짜 매서워요 그냥 빨라 공격이 들어오기전에 얼른 컷해야겠어 됐어 일단은 안정권에 들어왔습니다 와아 안정권에 들어왔지만 언제 다시 위험권으로 들어갔는지 몰라 조심해야돼 야아 위험하다 됐다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잘 막았지 안 돼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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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가 위험해 가다 고 했 짠 아 요 체 폴 야 그러네 얘길 듣고나니까 연타가 그렇게 깨지가 않네 와 주사이의 신? 주신 와 장난 아니다 오 20180님 잘하신다 이건 살뻔하네 그러니까 고시나리가 이래봬도 실력이 아예 안내진 않았어요 물론 슬럼프라서 실력이 지금 약간 죽은것 뿐이지만 힐럼프가 극복이 되면은 이거 엄청나게 망겜 전문가세요 저보다도 더 스틸머에 어울리시는데 아 물론 스틸머가 되라는건 아닙니다 미스났네 흠 와 어렵다 와 와 야 근데 진짜 공격이 안들어간다 이렇게 보니까 현지 게임인데 현지라고 접으신 게임이 한두가지가 아니었구만 돈이 많으셔 부럽습니다 피지컬로 밀어서 이런 피지컬 역시 글씨 그청이죠 피지컬로 민다는건은 고시나리의 전문용어 아니겠습니까 뭐지 선이 야 그걸 선으로 밀어버리네 야 600을 넘어버렸습니다 선을 팔로란지 590일째입니다 오오 저 얼마전에 1주년이었어요 축하좀 해줘요 축하를 받긴 받았지만 못받으신 분들도 있기때문에 못받으신 사람도 있기때문에 아니 잠깐 공격이 왜이렇게 매속게 들어와 야 2주년 그치 2주년 2주년 맞아요 제가 자꾸 1주년이라 그러네 1주년 때 받은게 없어 저런지 자꾸 2주년 2주년 보고 1주년이라 그래요 받은게 많은데 여러분의 관심과 그냥 관심만 받았어요 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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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요 많이 받았어요 이제 그 포인트보다도 마음을 많이 받았어요 진짜 눈물까지 났어요 아이고 아 잘못났다 아 저기 꽂아놨어야 했는데 그렇다고 막두진 않습니다 자 자 곱스날이 아직 할 수 있어 포기하지 않는다면 아직 너한테 순사는 있단 말이야 피지컬로 밀어붙여 피지컬로 밀어붙여 2주년일 때는 그게 2주년이라고 적혀있더라고 아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진짜 펑펑 울진 않았지만 그래도 감명 감동을 받았습니다 찡찡 울었다뇨 유튜브 제가 걔네 편집을 보냈더니 아 진짜 감동받았어요 진짜 맞아요 그 생각하면 눈물이 글썽글썽합니다 진짜 좋은 의미로 와 이제 마판 가겠습니다 마판 다들 마판은 진심모드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뉴비 고임을 가릴거 없이 진심모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공격이 다 왔는데요 제가 그 공격 다 받고 먼저 죽었는데요 아직 몰라요 고스나이 꼴등댄지도 몰라 일단 최대한 만들어놔 최대한 만들어놔 최대한 안죽게끔 만들어놔 그게 가장 중요해 와 위험했다 와 진짜 안죽게끔 만들어놨던게 힘이 됐다 와 죽을 뻔했네 와 이거 이번엔 두번째 위기다 두번째 위기다 두번째 위기다 두번째 위기야 두번째 위기야 위기야 천자가 넘어가도 전 몰라요 천자문 쓰시는거 아니죠 설마 네 천자넘어간다고 천자문 백샤 붙여넣게 하시는거 아니죠 설마 그러시면 안돼요 이게 뭐지 방금 한판 더 가겠습니다 고스나이가 너무 순삭당해가지고 한판 더 가겠습니다 네 손이라뇨 손을 넘은거에요 이게 네 내년이면 며칠이지 내년 내년에는 일단은 유튜브가 크게 성공이라도 하면 좋겠어요 지금 이벤트 준비중이거든요 풀세카 이벤트 준비중이여가지고 풀세카랑 테트리온은 지금 어떻게 해야될지 구상하고 있는데 일단 풀세카는 구상은 다 짜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제발 울려주께요 랩랩님 오셨네 나 나리 나리 등장? 천자문을 원하시니 아 천자라고 하시니까 와 잘하신다 이걸 이렇게 극복한다고? 와 극복 야 천자문 치워드리겠습니다 저기 그 연필로 천자문 다 적어주세요 네 그리고 연필로 적은거 깜지로 해가지고 하셨던거 그거를 차지찍어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동 감동을 받을지도 몰라 다른 의미로 칠건데요 치면은 간단하잖아 여러분의 지능을 위해 고시나니가 연필로 쏘달라는건데 그것도 못해주시다니 오 잠깐만 위험하잖아요 위험하잖아요 어 아이고 용신님을 제가 없애버렸어 아 이런 이런 야 그래도 나름 됐죠 네 오 뭐지 어떻게 된거지 네 어떻게 된거죠 봐주신건가 네 봐주신건가 한판 더해요 네 뭔가 뭔가 좀 이상했어 어 감각이 뭔가 이상했어 제가? 감히? 용신님을? 이거 다음판에 사용선거랑 다음이 없죠 지금 고발하니 네 꿀 빨겠어요 꿀 빨면 안될까요? 네 꿀 좀 빠르면 안될까요? 제발 제발 꿀 좀 꿀 좀 좀 꿀꿀 꿀 꿀 아 아 오케이 오케이 포윤할 때 자주 와요 오기는 오기는 자주 와요 빨리 꿀이 없음 한판 더 이제 찐막입니다 몰라요 조만간 해야죠 그리고 얼른 유튜브 구독해줘요 빨리 그래야지 고신하리가 힘이 난다니까 이 영상은 유튜브로 아카이브로 올라갈겁니다 아카이브 영상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안되던데 좋아 서로 공격 좋습니다 서로 공격 좋아요 이제 나한테 올거 같은데 공격이 위험해 위험해 와 보험들기 잘했다 와 보험들기 잘했어 1차 보험은 끝났네 2차 보험 아 2차 보험은 끝났나 아 아 목요일증 아 위험하네 야 캐기의 대결이구만 구구덕도 해요 몰랐구나 제 유튜브 안보시는구나 아 잘하셨는데 보험이 의미가 없는데 아니요 첫번째는 막았잖아 첫번째 그 노도와 같은 공격은 막혔잖아요 한판만 더 해요 한판만 맞판 예 죽었죠 뭐 어쩔 수 없죠 뉴비의 한계죠 이게 이게 지금 뉴비의 한계입니다 뉴비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죽으라면 죽어야죠 죽으라면 살겠어요 내가 뭘한거지 왜 이렇게 뒀지 이해가 안가네 이거 이렇게 두면 안되는데 그치 이거지 이렇게 가야지 그치 이렇게 가야지 아 근데 잘못뒀다 이렇게 가고 이렇게 안되겠다 위험하다 어우 후덜덜해 빌드 하나하나 쓰는데 되게 후덜덜해요 지금 와 어렵다 와 어렵다 벌써 공격 온다 공격 온다 오기 시작했다 오기 시작했다 난 끝났다 위험해 위험해 알겠습니다 잘자요 오기 시작 개쏘미씨 나네 야 위험했다 찐막 예 찐막 한번 가겠습니다 찐막 진짜 찐막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없어요 찐막 가겠습니다 아 어쩌다 2등? 일단 극복하자 고끼야 공격이 먼저 온다 이건 위기지 위기는 어떡하라고? 극복하라고 있는거야 고끼야 이 위기는 극복하라고 있는거야 위기 극복해버려 해버려 잠깐만 극복 극복 극복하기 전에 죽겠다 위험해 위험해 극복 먹는거요 네 먹는거에요 네 먹는거에요 네 먹는거에요 네 먹는거에요 극복이라는 음식이 나왔어요 아이스크림인데요 네 녹더라구요 네 극복이라고 쓰고 예 먹는거에요 먹는거 예 먹는거라구요 네 조언제 조언제님 구하 안녕하세요 테트리온 테트리오 그렇게 되있었구나 오셨네 막판이었는데 뭐야 왜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네 조언제님 구하 네 조언제님 구하 아이스크림 저기 아몬드 들어간거 칼로리 엄청 높은거 다이어트에 엄청 그 안좋은거 예 저는 다이어트하고 있는데 어 진짜 맛있어요 한번 드셔볼게요 진짜 그 예 그 그 뭐냐 저기 그 뭐냐 저 아몬드 부분이 진짜 맛있어요 진짜 어 뭐야 방금 실수하신건가? 실수가 무엇이요? 와 와 어서오세요 와 나 꼴등이야 꼴등이에요 아니 꼴등이에요 미실수가 있는거에요 이게 지금 16분 이유가 몇점이죠 글쎄요 한판만 더할게요 진짜 예 2차 2차 그렇지 아 이거 꼴등이면 안되는데 또 공격 들어온다 이거 적신호다 얼른 데뷔해라 체비해라 얼른 체비해 공격에 체비해라 얼른 공격에 체비해라 얼른 공격에 체비해라 와 죽을뻔했다 와 죽을뻔했다 왜 저렇게 도주지 아 이게 주차측의 논간일 수 있어 어 고시나리를 어 고시나리 죽어라 하면서 주차측의 논간일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주차측의 고시나리라는거 아 아 뭐야 이거 일부러 그러신건가 야 봐봐 저만 실수한게 아니라니까 봐봐 29190 형님도 실수 하셔가지고 돌아가신거잖아요 야 와 저거를 야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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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찐막 20180 아 죄송해요 제가 이름 외우는거 잘 못해가지고요 아 이거 십자구나 참 죄송합니다 십자구나 십자가 이름으로 보면은 기억 잘 못해요 자랑은 아니지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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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보스 좀 살려줘요 제발 살려줘요 제발 살려달라고요 네 왜 안살려주는거에요 왜 안살려주는거에요 왜 보스 이 현량한 시민을 살려 줄 생각을 하셔야지 왜 살려주지 않고 자꾸 죽이려고 한거에요 누구에요 아 이거 아 망했다 어 위험했다 일단은 살고보자 와 죽을뻔했다 방금전에 진짜 죽을뻔했어요 와 이 현량한 시민을 현량한 고씨를 왜 자꾸 흑화를 시키는거에요 왜 자꾸 흑화를 시 아 저렇게 두면 안되는데 아 저기로 안들어왔어 망했는데 어 등망했는데 등망했는데 등 등 등 등망했는데 등 등 등 등 아 나인이 테트리스하신다 맞아요 웹하님 웹하님 저기 랭크 엄청 올리셨던데 14층이시던데 저도 14층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 아닌가 지금 15층이신가 방송은 어때요 잘 돼가고 있어요 매파님 자주 못눌러가서 죄송해요 하시는 방송 시간대가 고씨나이가 못눌러가는 방송시간이다 보니까 못눌러가요 귀찮은데 잘 그냥 잘 말ишь 하시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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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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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웠다 와 어렵다 자 마판 이제 더이상 안해요 진짜 찐막입니다 마판 빨리 잘겠어요 알겠어요 마판이에요 마판 좀만 계세요 고스나이도 끝나고 유튜브 저기 저기 아카이브 올릴거 올리고 잘겁니다 그리고 저기 그것도 좀 하고 랭크도 좀 올리고 그 뭐냐 포유나 랭크도 좀 올리고 랭크 너무 떨어졌어 세판했는데 두판 져가지고 아니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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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이 너무하잖아 찐찐찐찐 뇌절 아 아 하고 싶어 원래 찐찐찐하고 싶은데 안돼 여러분의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고스나이는 여기까지 방송을 진행을 해야겠어요 안되겠어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선 우와 뭐야 구애발리 지금 우와 이거 뭐야 공격이 끝이 안보이는데 고여러분 죄송합니다 고여러분 제 전문 버니를 벗어놨습니다 지금 이 노트처럼 지금 이 구 미님의 그 벌칙처럼 예 플랍이 올라가는건 가능하지만 내려가는건 불가능합니다 야 야 마판은 20분 동안 반복하는 방이 있다 그러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여기까지 진짜 여기까지 더 하면은 안돼 누군가는 화낼지도 몰라 누군가는 화낼지도 몰라 자 오늘도 고스나리 방식이 와주신걸 정말 감사드리고요 유튜브 하고 있어요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은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카이브 영상 계속 올라가니까요 아카이브 영상 많이 봐주시구요 하이라이트 자꾸 꾸며야되는데 고스나리가 귀차니즘 생겨서 죄송해요 네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놀러와주세요 내일도 놀러와주시구요 수고 많이 하셨구요 아하 그러니까 내일 방식으로 뵙도록 할게요 수고 많이 하셨어요 잘자요 고바